네 안녕하세요 진킹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 글을 남겼었는데 홈플러스 소프라노 하이마트 특전이 데스크 패드라고 그게 글 남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색해봤는데 왜 안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검색해보니까 특전 아예 안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홈플러스 뜨긴 하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판매중인 상품 아니라고 그렇게 뜨고 있어요 일단은 상품 등록이기 때문에 예구는 못해요 예구는 못해요 상품 등록하는 거라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전 아예 안나온데 어디서 보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색해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니 왜 쳤는데 안나오미라고 말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여러분들 조사해본 결과가 뭐였으면 네 여기서 보시면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소중한 시청자가 그 클렉터즈 하고 패키지 하고 아미보를 이거를 찜 하셨어요 준비하려고 하지만 홈플러스 하고 소프라노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매장들이 다 내린 것 같아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다 외국 거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가격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14만원 아니고 약 20만원 26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정가로 나오는 가격은 다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물량 확보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확신 없기 때문에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Knife 내린 것 라인 버전에서 지적 4단 6단 7단 7단 8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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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단 8단 9단 9단 8단 9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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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Arush stimulate 9단 10단 9단 10단 9단 9단 8단 10단 9단 8단 8단 9단 9 감사합니다.